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역시나 UI UX 디자인 풀이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바로 피그마 화면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시죠? 자 지금 앞에 여러분들 디자인 화면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여기 판매 중 탭이죠 이쪽은 판매 중 셀렉트 박스로 펼치고 접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냐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1번 디자인이 맞는 것 같으세요? 2번 디자인이 맞는 것 같으세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번부터 선택 항목이 두 개뿐이 없어 탭으로 상태값을 명확하게 노출하고 클릭 데프스를 줄인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옆에 꺼봅시다 셀렉트 디자인을 활용하여 깔끔하게 한 개의 현 상태를 표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굳이 두 개를 노출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만 깔끔하게 보여주면 된다 시각적으로 이게 훨씬 더 깔끔하긴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1번이 맞을 것 같으세요? 2번이 맞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정답이 1번인지 같이 한번 수정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앞에 제가 2번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답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정답이 1번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목이 항목이 4개, 5개, 6개 이랬을 땐 당연히 셀렉트 박스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치만 항목이 2개로 딱 픽스가 됐을 때는 굳이 이거를 2뎁스로 넘길 필요가 있을까? 잘 보세요 판매 중일 때 한번 클릭을 하면 펼쳐지죠 그 상태에서 예약 중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 예약 중이 어때? 숨겨져 있죠? 사용자는 클릭하기 전까지는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항목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원뎁스로 클릭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항목을 바로 노출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수정을 좀 해볼까? 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삭제하고 쭉 한번 줄여줄게요 버튼 사이즈도 살짝만 잡아줍시다 이런 식으로요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수정해주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툭 자, 이쪽에 라운드가 끝에가 없어야겠죠? 예약 중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브랜드 컬러를 해주고 예약 중은 아직 선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볼드까지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뭐 미디움이나 레귤러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강약 계층 구조 주고 싶다면 약간의 그레이톤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그레이톤을 잘못 쓰면은 자칫 비활성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연한 그레이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한 이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이 스트로크 라인 있죠? 버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톤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연했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우측에 있는 게 판매 중과 예약 중이 동시에 보이니까 훨씬 더 명확한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탭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토글 같은 형태로도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어떻다고 했어요? 항목이 적을 때 만약에 이게 항목이 4개야 그러면 이 토글 자체가 디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항목이 4개일 때 과연 이 탭 디자인이 효과적이냐 이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탭으로도 4개, 5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탭 자체의 디자인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크게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부피감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항목이 많은 것들을 탭으로 과연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나중에 디자인하실 때 탭 디자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항목이 많은 것들을 탭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분들은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부피감들을 다 고려해서 탭 디자인이 과연 효과적인지까지 판단을 하고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프리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더 좋은 디자인 프리 OX 퀴즈로 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디아였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